안녕하세요 오션드림 스코인스코버 아카데미 인군의 다이빙 장비 리뷰 오늘은 좀 특이하게 생긴 bc를 준비했고요 오늘 bc의 주인이시고 또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포빙한사님 오셨습니다. 포빙한사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포빙한사입니다 네 오늘 저는 어 사실 예 이거 카다로그에서 봤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지금 리뷰를 하는데 자 얘 이름이 지금 어떻게 되죠 프로 유니크 아 네 이름 풀어 답잖아요 제조사가 지금 oms 에서 나오는 얘도 백마운트 형 bc 라고 으 어 4 이제 싱글하고 4 떠보라고 같이 겸용으로 하시니 떠불드 아이브리드 내내어 겸용으로 어 근데 그 이제 가장 큰 외관상 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게 예 얘가 유광 이에요 뺀질뺀질 해요 왜 그렇고 좀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코팅 처리 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뭐 원단이 네 어 네 왜 이렇게 유광으로 되냐면 4 차이가 먹고 왔어요 1번 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냥 멋으로 예 아니 생각을 해봐 왜 이 이번이 흡수가 안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 물에 묻으면 4 기름 바른 것처럼 주요 어 오염된 환경에서 왜 흡수가 안되고 하니까 네네네 되기 좋겠죠 아 오염된 환경 뭐 민물 이라든지 뭐 이런데 어 우리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샀는데 예 4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자 제가 요거를 제일 처음 봤었을 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이런 외관을 다음으로 떠나서 요 쪽에 덤프 밸브가 위에 있어요 예 예 뭐 안되나요 우리 아니요 위에 있으면 안되는 게 아니고 뭐 그냥 우리가 제가 쓰고 있는 건 위에 없어 가지고 왜 써서 공기 뺄 때 좋지 않아 서서 아 우리 일부러 넣어놨는데 꽤 가지고 네 네 지금 그래서 위에도 덤프 밸브가 있고 이쪽에 또 밸브 있고 아래쪽에도 당연히 밸브가 있고요 그리고 어 예 정말 특이한 점 딱 눈에 띄는 게 있죠 요이 이 라인들 요건 요 역할이 뭐예요 이거요 예 이 끈이 예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불러 있으니까 공기 배출이 용이 음 그래서 그래서 프로들이 쓰는 거라서 공기 배출도 빨리빨리 아 빨리빨리 네 중요한 게 네 네 이거 뭐 이거 제가 장비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아니죠 네 네 저는 그냥 일단 저도 이걸 많이 판매는 안해요 왜냐면 좀 어려워요 음 장비 자체가 어렵고 세팅이 좀 힘든 장비 같고 좀 해보니까 지금도 세팅하고 있는데 이걸 안 갖고 갔잖아요 근데 우리 투어 가 맞아요 예 이거는 그냥 제가 연습하려고 하는 거고 회원들이 많은 경우에는 좀 저도 버벅거리는 게 있어서 요런 부분이 사실 저는 이제 그냥 멋인 줄 알았는데 이게 멋이 아니고 공기 배출을 좀 더 신속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아 이거 내가 트립 자세를 잡으면서 사람이 밸런스가 틀려요 그렇죠 어 네네 정밀하게 좀 맞출 때 네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네 이쪽으로 공기가 좀 많이 가면은 이걸 좀 이렇게 바싹 조여 주는 거에요 음 덜 들어가겠죠 음 그렇죠 네 네 그럼 왼쪽으로 내가 트립을 잡고 호버리밍 하고 있을 때 아까 몸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둔다 음 그럼 왼쪽이 공기가 많이 들어갔다 그때 한번 또 다시 조여 가지고 좀 밸런스를 잡아주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음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겠네요 내 얘기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뭐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얘는 지금 보면 디링이 디링이 제조사에서 10개가 달려 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디링이 여기에도 있고 뭐 여기 옆에도 있고 막 있어요 이 얘 디링의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테크니컬적으로 나와 있는 장비인데 저는 솔직히 마침 저는 택 다이버가 아니에요 네 네 택 그냥 베이 쫌만 들어갔다 발만 넣었다 가면 살짝 빠르지 근데 이쪽에 데코 탱크나 스테이지 탱크를 거는 용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뭔가 장비를 추가적으로 추가할 때 그렇죠 상태가 있으니깐 다르겠죠 아 그렇겠죠 네 여기 있는 요고리는요 이건 이건 왜 있길래 이건 저도 몰라요 왜 있나 그냥 살짝 생각한 게 우리 좀 걸어 놓을 때 편할 수 편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이거 근데 이걸 또 네 이거 그러니까 맨날 유튜브 댓글로 남기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잘못된 지식을 알려준다고 그럼 이거는 제조사에 우리 포비완사님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자막 처리할게요 그래요 물어보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지금 등판에 보면 얘가 보니까 안에 공기 같은 게 차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거예요 이게 부력이 생기지 않나요 아 부력이 생기면 웨이트를 더 무겁게 아 더 무겁게 웨이트를 더 무겁게 이 정도 갖고 뭐야 이게 또 특징이 저는 지금 스텐레스 백판이 들어있는데 이 뒤에 이걸 알루미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교환을 가능하니까 알루미늄으로도 네 이 시스템에 이건 조금 장점이겠죠 음 제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OMS를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 가슴버클이 어디죠 가슴버클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있더라고요 이게 뭐 있는 거 없는 거에 차이점이 있나요 이 어깨에 벌어지면 좀 줄일 수가 있겠죠 네 네 저희 쪽기형 BC가 좀 편한 이유가 잡아주잖아요 네 네 네 네 헐렁하다는 느낌을 좀 네 방지를 해주잖아요 잡아주니까 딱 고정이 되잖아요 네 네 얘가 백마운트형 BC라고 했는데 근데 이 앞쪽의 시스템을 보니까 조끼형 타입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라인이 다 하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다 제각각으로 고정이 돼 있더라고요 아예 네 네 그래서 버클로 해서 어 스트랩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사용하는데 좀 더 편리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이게 저기 뭐야 백플레스트가 저도 이제 근데 사용 안 해봤던 게 아니라 많이 네 그렇죠 그렇죠 헬스운 거 써보고 많이 써봤잖아요 네 벗을 때 저처럼 이렇게 저 지금 어깨가 다쳐서 수술을 한 상태에서 어깨가 뒤로 안 제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벗을 때 되게 좀 불편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이건 그냥 이렇게 어 그럼요 네 제가 전에 엑스블랙 쓸 때도 그냥 이거 바로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이거 살살 내려 그냥 이거 탁탁하면 그냥 바로 딱 벗겨주세요 좋았는데 아 네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윙이 커요 어 네 그럼 놓으면 이게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음 그렇죠 투비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아 바로 풀러가지고 그렇지 얘를 띄워놓고 매달려 있는 걸로 네 그러네요 지금 얘가 그러면 얘는 이 브레더가 지금 이거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네 아 변경이 안 되고 네 왜냐하면 더블 변경이기 때문에 이게 40 사운드 짜리인가 그럴 거예요 저는 이게 포비 강사님이 워낙 또 무게가 많이 나가고 해서 일부러 큰 걸로 한 줄 알았어요 이건 한 사이즈 나오고 아 이거 사이즈 이거 하나 이거 사이즈 그리고 얘가 지금 이거 보면 고리가 이게 똑딱이로 되어 있어요 이거 부식이 될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내가 갔다 왔잖아 음 이거 매도 남의 미조 그 좋아하는지 아 네 아 네 부식이 안 됐어요 저희 영상 보시면 아실 거죠 이제 제가 인군이 뽑는 세계 10대 포인트 남의 미조 네 지금 이렇게 보면 바다를 한번 갔다 온 건데 사실 아직은 부식이 안 생겼고 어 얘가 이제 사용하다 보면 결례도가 좀 떨어져서 좀 뭐 이렇게 아니 근데 아시면 되죠 따지지 않을까도 뭐 걱정이 되고 아 근데 저는 뭐 이런 걸 네 도망 오면 안 가겠네 네 그러네요 고정이 돼 있어 가지고 도망 설마 이게 OMS 제조사에서는 안 볼 거 같은데 뭐 볼 수도 있겠죠 수입 업체에서 볼 수도 있겠죠 모니터링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네 저 회색 요거보다는 네 요거보다는 아 네네 맞아요 네 저는 이 마크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네 요거보다는 요거 네 이 스트랩들이 전부 다 고정이 돼 있어요 네 그래갖고 여기 보면 벨크로우 형식으로 이 스트랩 형식으로 길이를 조정할게 클루치 라인은 진짜 편하더라고 네 여기 네 나중에 안 해도 굴러 댕기는 거 나중에 허리 저기 뭐야 아 해놓고 끼면 되니까 버클 타입이라 어 네 얘가 지금 클루치 라인이 여기에 끼우는 게 아니네요 네 끼얼려 있어요 아 이렇게 네 와 이것도 네 편하다 이거 한번 바꿔봐요 네 해줘 아 좋네 이게 편해요 이건 진짜 편하더라고 어 단점이 좀 억쇼 아 네 아 이거 죽겠어요 막 좀 뻣뻣해서 뻣뻣해서 음 그 만큼 뭐 질기라는 뜻이니까 오래 쓰겠죠 네 제가 또 보면서 보니까 네 웨이트 포켓이 네 위에 달려있어요 직접 제가 한 거예요 네 이거 팁을 팁이 아니라 이건 제 생각에 네 말씀하세요 네 이거 뭐 틀리고 자시고가 아니야 요즘에 되게 조심해서 하루 욕을 먹어가지고 네 자 OMS 제가 써보니까요 생각보다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은 이 OMS가 왜 좋아했냐면 저는 이 말급형이에요 디자인이 음 그 얘기는 뭐냐면 밑에가 없어요 네 자 우리가 쓰는 일반 백브레이터형은 브레더가 일체형으로 돼서 그쵸 네 네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했어요 네 어떻게 해야 잡을까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는 하네스 시스템이 없어요 하네스 시스템에 웨이트 착용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어 그러네요 네 우리는 보통 앞에다가 하는데 그치 허리 벨트 웨이트를 네 네 그렇게 하면 좀 조금 좀 그래 보여서 네 저는 엄청 연구를 하다가 응 허리에 있으니까 다 상체가 하체가 더 가라앉겠죠 음 네 네 그쵸 네 그렇게 해서 고민 고민하다가 음 결론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네 탱크 스트랩을 센터를 잡아가지고 양쪽에 2kg 들어갈 수 있게끔 왜냐면 드라이브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해보니까 네 자 이것도 해봐서 제가 2kg 2kg 네 수영장에서 네 발란스 잡아보려고 네 안 돼요 음 그래서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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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좀 이제 나오더라고 음 저와 공기를 잡고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이게 약간 졸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걸 막 눌렀어요 수준이 아 네 여기로 이쪽으로 가라고 펌펌펌프를 한 거네요 펌핑을 요 위에 보면 지퍼가 있어요 요 지퍼의 용도는 열 열어봐요 열면 열면 안에 더 있어요 아 안에 보호해준 역할만 아 안에 공기주머니는 안에서 아 그러네요 네 네 네 똑같아요 그러면 아이고 손가락이 꼈네 네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요 지퍼를 열고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아이에스 부텔 네 아이에스를 보내세요 네 에이에스를 그래서 정품 구매하시는 게 아 그렇죠 국내에서는 정품 구매를 하시는 게 일단 색깔 자체가 유광이니까 많이 폼나고 있어 보여요 네 엄청 있어 보여요 그래도 멋있고 어깨패드 같은 부분들도 잘 돼 있어서 좀 편할 것 같고 조끼형의 편안함과 백마운트형의 어 또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요런 느낌들이 있고 그리고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강조하는 게 뭐 군인들 네 그 다음에 구조하는 소방서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뭐 또 오염된 환경에 다이빙 하시는 분들한테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하고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네 아 저기 하시잖아요 오염된 환경 민물다이빙에 어 지금 가격대가 소비자가가 얼마나 되죠 지금 이게 이게 가격이 좀 많이 빠졌어 이게 160만원에 판매되어 네 네 어 160만원에 그러면 예전에 제가 샀던 거랑 큰 이제 차이는 없네요 소비자 가격으로 봤었을 때는 그때 소비자 가격이 얼마였죠 그때 124만원인가 그랬었으니까 지금 돈이 일어났지 어 지금 네 지금은 더 싸졌고 그래서 OMS는 워낙 정책이 가격 정책이 투명하고 그래서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뭐 제조사나 수입사에서 제작 후원을 받거나 뭐 그런 거 없거든요 실제로 구입을 한 제품이고 저희는 객관적으로 실제 사용한 느낌만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포비 강사님 키가 180에 약 90kg 나가신다 그런데 얘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지금 이거요? 네 이게 XL인가 그럴거죠 라지 사이즈에요 라지 사이즈 여기 XL 라지 부터 XL면 라지 사이즈가 많은거지 라지부터 XL 이거는 하네스 시스템만 얘기하는거에요 윙 사이즈와 상관없는거에요 윙은 아까 고정이라고 했으니까 그 자막 넣으세요 네 하나밖에 없고 그건 찾아보서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리뷰 영상은 좀 특이하게 생겨서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탐나는데 굳이 제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구입은 안 할거고요 네 일단 OMS 지금 얘 이름이 뭐라고 했죠? 프로유니크 아 네 프로유니크 BC를 준비했고요 선택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드리고자 해서 요런 장비도 있다라고 해서 좀 설명을 드린거고 궁금하신 리뷰라든지 또 필요하신 리뷰가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저희가 실제 사용해본 느낌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 한번 같이 드릴게요 얘기 좀 하셔도 돼요? 네 뭐 얘기하세요 얘기를 하면 말할 시간을 하셔도 돼요 이게 왜 제가 좀 시간을 달라고 했냐면 네네 이 장비는 문제가 없어요 가끔가다 이제 물어보세요 사고서 이거 뭐 트립이 안된다 뭐 한쪽으로 쏘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장비를 이것저것 많이 써봤지만 쉬운 장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초급자들을 쓰시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장비는 맞는데 세팅하면서 맞춰가는 재미가 있는 쏠쏠한 재미가 있는 장비에요 그러면서 본인도 공부가 되겠죠 그런 분들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끝나세요 노력이 많이 필요한 장비네요 그러면 자기가 개발해 나가는 자기가 또 스스로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장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좀 전에 더 하신 말씀 없으시죠?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다음에는 재미난 장비로 또 그리고 좋은 장비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션드림 스쿠버 쫀따 인근입니다 투어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거제 외도로 투어를 갈 예정이고요 기억을 하세요 전진 후진 거기 나와요 드라이 슈트를 세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인군만의 노하우인데요 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세척하는 방법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